오른발 무릎 스텝 사선으로 앞에 가고, 왼쪽, 뒤에 와서 앞에 그 다음에 옆으로 바인 스텝, 왼발로 바인 스텝 하시고 오른발 터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 사이드락 하면서 박수 다시 리퍼버 하시고 오른발로 뒤, 여기서 사킬 좀 왼쪽 보시고 앞에까지 나가시면 늙어 1, 2 &, 3 &, 4 &, 5, 6, 7 &, 8 패션추는 점프를 두 번 하면서 M1에 점프, 점프, 왼발로 맥락, 윗벙업 다시 4분의 1턴 키보드 하시고 앞에까지 나가시고 오른발로 계속 왼쪽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쪽 2분의 1로 키보드 턴을 세 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을 짚고, 돌고, 다시 짚고, 돌고, 다시 오른발을 짚고, 돌고 앞에까지 나가시면 3번의 원까지 나가세요 시작, 2번 1, 2, 3, 4 &, 5, 6 &, 7 &, 8 &, 1 다시 1, 2, 3, 4 &, 5, 6, 7 &, 8 &, 1 2, 3, 4 &, 5, 6 &, 7 &, 8 &, 1 그 다음에 팩션추는 3는 왼발로 툭 하운드 턴 걸어가요 왼발 걷고, 오른발 걷고, 왼발 아웃, 오른발 아웃 다시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랑 리커버 크로스 왼발 지나세요 3번 왼발 사이드 랑 리커버 크로스 다시 오른발 사이드 랑 리커버 크로스 다시 오른발 놓으시고, 턴을 하시는데 왼발로 4분의 1만 놓고 오른쪽 옆에 보시면서 짚고, 다시 또 4분의 1 옆에 왼발 놓고 다시 오른쪽 3시발만 왼발 놓고, 왼발 터치하시면 4번까지 끝난거에요 3, 4번 연결해주세요 이번에 1 하고 끝나고, 3번 시작 2, 3, 4 &, 5, 6, 7, 8 &, 1 1, 4번 들어가요 2 &, 3, 4 &, 5, 오른쪽 보면서 6, 7, 8 &, 이렇게 하시면 3, 4번 볼게요 1, 2, 3, 4 &, 5, 오른쪽 보면서 1, 2 &, 3 &, 4 &, 5, 6, 7 &, 8 &, 1 1, 2 &, 2 &, 2 &, 3 &, 4 &, 5, 오른쪽 보면서 4 & 5, 6 & 7 & 8 & 1, 2, 3, 4 & 5, 6, 7 & 8 & 1, 2 & 3, 4 & 5, 6, 7 & 8 & 8 & 1, 2, 3, 4 & 5, 6 & 7 & 8 & 1, 2, 3, 4 & 5, 6, 7 & 8 & 1, 2 & 3, 4 & 5, 6, 7 & 8 & 뒤에 A를 세번에 하면 아홉시방역이거든요, 거기서 무조건 B가 나와요, A 형제는 보시면서, UP! 오른발 왼발, 다시 정면 잡아주면서, 다시 오른발 왼발, 다운어주세요 다시 UP으로 올라가고, 다시 오른발 왼발 다운, 다시 UP, 다운, UP, 다운 하고, 뒤에까지 쭉 가시면 돼요 하운소, 9시 반이면 되었어요. 시작! 1N, 2N, 3N, 4N, 5N, 6N, 7N, 8N 하시고 세척축은 왼쪽으로 사이드 터치, 오른쪽 사이드 터치 또 한 번 왼발로 사이드 터치, 오른쪽 사이드 터치, 오른쪽 사이드 터치, 오른쪽 사이드 터치 하시고 1분의 1 왼쪽으로 사이드, 오른발 놓으시고 다시 앞에 놓으면서 왼발 크로스 하시면 끝나요. 하운소 하시면 1N, 2N, 3N, 4N, 5N, 6N, 7N, 왼쪽으로 7N 1N, 2N, 3N, 4N, 5N, 6N, 7N, 8N 1N, 2N, 3N, 4N, 5N, 6N, 7N, 8N 1N, 5N, 8N, 9N, 8N, 10N terbury, improve this flow α Japanese